이렇게 눈을 직접 마주하면서 손을 들고 인사하다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즐거우셨죠? 길을 뜯고 오신 여러분이 많이 더워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공연 중에 착착착착 소리가 나서 그게 뭔 소리가 됐어요? 너무 무서웠을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에 맞게 막 쳐줄 수 있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어제 분명히 박수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 손을 기관이 있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아아 뒤에서 훔쳤더니 입었잖아요. 2년이 하렬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부착해서 이때 2년 3년 5년い 360년이 2년 6년이 제2번이 district 2년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예! 이형! 동 여쭤들 본인의 다수님이 동일이 다수님 동일이 다수님 동일이 다수님 주연히 주세요. 동일이 다수님 동일이 다수님 동일이 다수님 동일이 다수님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여러가지 응원 도구들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느라 꼭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집에 돌아가시는 길 당연히 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집에 돌아가시는 길, 집에 돌아가시는 길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난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